예천군은 전통시장의 빈점포를 이용해 구매물품을 당일 퀵서비스로 배달하는 청년 창업을 추진합니다. 우선 만 19세 이상 49세 이하 개인이나 팀으로 창업팀 신청을 받아 1차와 2차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에 합격자 한 팀을 선발합니다. 신청 대상자는 사업 특성상 영업용 화물차량과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 선발된 팀에는 퀵서비스 창업비용 1억 원을 주고 한 해 동안 관련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.